야 고미야 가만히 있는 애를 왜 자꾸 자극하니 숙희야 그렇게 짖는 법을 배워야지 파울링보단 짖어 그래야 개같지 응? 개 같아요? 이거 개같나요? 오 너 개같아 이제 개가 돼 그래 그렇게 짖어 너는 뭐하니 밑에서 대장이 녀석아 애교 부리고 있어 애교장이 대장 레오 야 수다쟁이 니가 이제 수다쟁이 됐어 응? 숙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? 알았어 응? 이제 달릴 수 있다고? 50분 이상? 5분 밖에 못 달렸어 너 이제 50분 이상 달릴 수 있어 응? 자신 있나? 어? 숙희 자신 있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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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얼었냐 물 줄게 물 가지고 놔야 되겠다 아멘